1. 변경 변경해서 별로인 취미 없나요? 아! 그래 워억이 있네. 워억이 좀 별로네. 워억은 좀 별로였어요. 워억 변경됐잖아요. 예전에 궁극기 타겟팅이었잖아요. 궁극기 타겟팅이었던 거 기억 안나? 악영영영영영영영 떠서 악영영영영영 뭐 이런 그러네 변경에서 쓰레기였던 챔프 쓰레기 된 챔프 워워크인데 워워크 케일은 지금 갓이죠 갓이었었죠 워워크 전에 워워크 나는 전이 더 나은 것 같아 워워크 전에가 근데 뭐였지 워워크 전에 Q가 뭐였었지 막 Q 장난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Q가 그냥 급혈만 있었어 예전에 리그레 랜턴이 있었을 때 워익 챌린저 찍은 사람 있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블루 먹고 내꺼 칼라이브리 먹었네 좀 기분 나쁘네 아니요 이거 쓰리컨드님이요 블루에서 바로 칼부동선 탔는데 이거 탑에 케인이 올 것 같긴 한데 저 말아서 좀 그런데 이길라나 케인 올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이거 아 그냥 하지 말걸 아 울 것 같긴 했는데 그냥 빠질걸 왜 그랬을까 같이 풀 썼으면 모르겠네요 같이 풀 썼으면 왠지 한명 잡고 두명 죽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나 빼고 다 잘하는데요 특히 미드가 잘하는데 이거 그냥 안전하게 버스 탑시다 뭐 하려고 하지마 뭐 하려고 하지마 나 못잡을 것 같은데 상남자인데 뭔가 손해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굿 뭔가 이걸 케인이 다 받아 먹으면 손해긴 한데 아무튼 굿 쌉싹남자인데 뒤가 없는데 우리 탑님한테는 좀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탑은 버리고 반텀을 후에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피들 골라는데 올라프 정글 나오면 쥐죽은 듯이 사리세요 탑은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죠? 방금 사실은 이렐리아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약간 침착하게 좀만 천천히 했었으면 저거 잡았거든 그 포탑 포탑 딜 안 박혔어야 되는데 포탑 딜을 처음부터 받고 가가지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봤을 때 잡았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와 진짜 가렌 와 가렌 와 그냥 가렌 그냥 가렌 그저 가렌이 가렌 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라도 여기다 와드박았다 20초니까 이거 블루 잠깐 스킵하고 바텀이나 가봐야겠다 여기서부터 포식작 켜서 갈게요 포식작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우 하하 나 너무 멋있어 아 저거 진짜 아깝다 뭐야 개사기체 가렌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? 실제로 약한건가 아니면 가렌이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? 아니 야 나 드래곤 먹으라며 아니 잠깐만 아 몰라 바텀 먹어도 되겠다 어이 공포랑 선고랑 비슷하지롱 뭐 임마 뭐여 저거여 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헺 미쳤나 왜 댐비는데 나한테 아니 내가 빨대가 두 개나 한 개였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댐비네 야 베인 힐 빠졌다 야 바본가 여러분들 탑을 버린 거는 아주 잘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탑 버린 판단은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 계속 빨려요 저거 블라디도 빨리고요 케일도 방금 케인 봤듯이 케인도 빨리고요 엘리스도 빨리고 누가 있지 카밀도 빨려요 카밀도 빨렸는데 카밀은 빨다가 얘가 튕겨져 나가 존야 상태면 빨때는 계속 써지긴 써지는데 딜 안들어가고 회복 안되요 마이 알파도 계속 빨려요 좋다고? 피드라실? 피드리 참 이론만 보면 되게 좋은 채널 정글 피드리 챌린저가 없는데 서포 피드리 챌린저는 있어요 그냥 깔아야겠다 깔아서 없애버리자 미안하다 야 의도한 건 아닌데 먹게 됐다 어쩌다보니 내가 핑 안 찍었어도 되는지 먹었을 것 같은데 좀 가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얘가 뭔가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하다? 너 뭔가 좀 이상한 곳에 온다? 뭐야 내가 먹었는데 너 강타고 없는데 테디님 보고 피드릴만 하는데 브론즈에서 골드 3에서 4까지는 간 손이 안 좋아서 위로는 안 가진다고요 전에도 말했지만 피드리 스틱은 손이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 3개여도 쌉 가능한 거 진짜로 레알 룰 어어어 11레벨이 아니야 안돼 가렌한테 죽은 거 나쁘잖아 아, 나 이거 11레벨이었으면 잡았는데 나 천원 이었어요? 뭐야 나 천원 이었네 강타 없다 어? 잠깐 어? 잠깐, 가렌 왕기 그런데 오, 너무 무서운데 아, 봉풀추케인이었구나 오.. 봉풀추케인이구나 저기 뭐가 좋지 나 카밀 쌍버프가 너무 먹고 싶다 타워 때릴 것 같지 않아요? 타워 때린다 큐도 두 개 다 빠졌다 너무 저폐챔인데 와 이거 미니언 있었으면 이겼는데 아 이게 이로 빠져나가가지고 너무 와 좀 딜이 악하네 내가 많이 느낌이 좀 이상하다 이거? 뭔가 우리팀 되게 많이 죽네? 신발 빠르게 안올리는 이유 있냐고요? 돈 안되서? 햄을 올리고 나니까 돈이 안되더라고요 잘리다가 게임 끝나겠다 그냥 딱 갔는데 돈이 없길래 돈이 딱 안맞길래 위 낫킨 위 낫윈? 딱 집에 가면 800원이 있으면 신발을 사는데 800원 없으면 신발 잘 안사요 오씨 오씨 살벌하게 무섭네 그래 이렇게 해서 애초에 싸움 계속 했었으면 우리가 쉽게 이겼었겠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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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팀 너무 과감해서 무서워 뭐야 얘 어디까지와 얘 어디까지와 얘 뭐야 뭐야 얘 어디까지와 바론 가나?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나 이거 체력이 너무 없어 마 이거 먹고 있는데 갑자기 룰루 Q에 뺏기거나 그런 레전드는 안 일어나겠지? 다행이다 오 이 남이 좀 할 줄 아는 친구야 이걸 이렇게 이속 버프를 주네? 왓! 캠에 맨 족발이 게임 아주 오냐고? 아 아 아 의식되잖아 족발이라길래 쩍 피고 해야겠다 족발이래 와 진짜 너무하네 와 이걸 나름 손은 이쁘다고 자부하는데 족발이라고 하니까 조금 짜증나네 안 해 족발이좋 족발이래 아 다행이다 족발 Rock 5 뭐야 살았어? 어떻게 살았냐 저거? 베인이요? 베인 여기서 파밍중인데? 베인 군인수 나올 때까지 파밍해야 돼요 베인 군인수 나올 때까지 파밍해야지 나미퓨도 이소버프 받아요 나미퓨 이소버프 받아요 아군이 위에 밟고 있으면 받아요 확실해 응 확실해 나미스킬 전부가 다 이소버프에요 모르는 사람 많네 그러게요 나 오늘따라 좀 뭔가 낯설어 내 방송 채팅창은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되게 조용조용하게 나 혼자 말하다가 시청자가 나 까는 방송인데 오늘따라 채팅이 많아서 느낌이 좀 좋기도 하면서도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복합적으로 좀 드네요